KER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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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asking. I told you it's not the right time to get married. When is the right time then? In 26 months. 결혼하기 딱 좋은 때를 기다리는 연인, 그런데 우주 궤도에 집착하는 이들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가기였다. 2016년 5월 22일, 26개월에 한 번, 태양과 지구, 화성이 일직선을 이루는 날에 결혼한 다니엘과 야리 커플. 군인 출신의 다니엘과 공학자인 야리는 보통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달랐는데 이들은 커다란 집을 놔두고, 뒤좁은 캠핑카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인간의 향기를 실험하기라도 하듯, 혹한기 훈련을 했고 공기가 좋지 않은 날만 골라 깊은 숨을 쉬어댔던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이트로 특이한 노력을 해온 이유 뜻밖에도 화성에 가기 위한 것으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화성에 살겠다는 꿈을 키워왔으며 만난 곳 역시 화성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였는데 부부가 화성에 가는 방법은 마스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 2013년 네덜란드의 기업가 바슬란스도르프가 발표한 마스원 프로젝트 60억 달러, 우리 돈 무려 7조 원을 들여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그는 2020년 화성의 우주선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한 뒤 2024년부터는 2년마다 사람을 화성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2년 간격의 이유는 태양과 지구, 화성의 일직선이 되는 시기가 26개월에 한 번으로 이때 화성 탐사를 해야 천문학적 비용의 연료를 정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0년을 우리 첫 크루에 도착했고 10년을 우리 첫 크루에 도착했고 우리가 인심도를 유지하게 되는 기준을 도착했고 50년 후, 우리 첫 크루에 도착했고 50년 후, 우리 첫 크루에 도착했고 우리 첫 크루에 도착했고 만약 우리의 전체를 더 유지한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연료가 지구에 도착했고 우리의 연료가 지구에 도착했고 화성에 갈 우주인을 선발하는 방법은 바로 오디션 지원 동기를 담은 영상을 인적 서류와 함께 보내며 100명의 예비후보를 뽑은 뒤 24명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사람은 무려 20만 명. 한국은 물론 140여 개국에서 19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무려 2천 대 1에 달했던 것으로 야리와 다니엘 부부는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후부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 마스원 프로젝트 예비후보로 선발된 100명 중 6명이 참가를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 합격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이때부터 사용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는가? 아는 올 시간에 더 낫고 행복한 것이다. 예전이 더 낫고 나를 본 적에 위해 일종의 진심으로 파랗한 것이다. 우리의 야리에 대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Toledate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역시 아는 어디에다다. 하지만 아는 선에서 모임을 빨라. 아는 말이야? 아니, 아는 겨울이 2022. 마스온 프로젝트는 한 번 화성으로 떠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 이 부부는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연까지 끊으며 본인들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부부는 가지고 있던 천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생업까지 그만둔 채 예비 화성인으로서 화성 거주에 필요한 훈련을 계속했고 이런 노력이 본인들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19년 전면 중단된 마스온 프로젝트 마스온의 창립자 바스 란스도르프가 파산 신고를 하며 의사 자체가 공중분해된 것인데 그리고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다 마스온 프로젝트는 마스온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 생명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대기는 지구의 1%에 불과하며 태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는데 MIT 연구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화성에 사람이 착륙한 뒤 현재 인류의 모든 신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68일 안에 질식사한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와 유럽우주기구가 모스크바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마스오공과 미국 나사에서 진행한 바이오스피어2 등 과거에도 실내 공간에 마치 화성처럼 특정 생태계를 구현한 뒤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관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래 마스오공 프로젝트는 2020년 화성에 탐사 우주선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미뤄졌고 그 후에는 소식이 없었는데 애초에 탐사 우주선을 개발한 적도 우주선이나 로켓을 개발하는 그 어떤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스란스토르프가 밝힌 인류의 화성 이주 비용은 7조 원이었지만 회사 잔고는 고작 2만 5천 달러 우리 돈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과거 그는 인류가 화성에 도착해 정착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TV쇼로 제작 전 세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화성 이주는 물론 화성 탐사의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가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뭐? 수만한 거 себing을 thrive 넣고 더 운송림을 가진 수익을 하는데 화성들에게 상징을 부하고 집중하여 우리가 인구를 가진 프로젝트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인구 tworить 인류랭에서 그들은 모든 특징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제에 띄고 다른 훈련을 기억하게 된ruktur 저의 일자이들을 기억하는거 그는 지원자들은 물론 다니엘과 야리 부부를 비롯한 합격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까지 갈치했는데 결국 마스원 프로젝트는 지구를 떠나 화성에서의 새 삶을 원했던 사람들의 꿈을 빌미로 한 터무니없는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결국 마스원 프로젝트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몇 년 동안의 시간까지 잃어버린 수많은 피해자만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